시작!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넷 새끼손가락을 텅텅텅 손가락 체조 하나, 둘, 셋, 넷 모든 손가락을 텅텅텅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요것도 가볼게요 자, 엄지손가락 돌려주세요 자, 반대로 돌려주시고 자, 엄지 검지 붙여주시고 검지로 갈게요 자,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 다 이러고 계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검지 붙여주시고 중지로 갈게요 자,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자, 반대로 자, 붙여주시고 어제 제일 어려운 약질 약질이 왜 안되는 거야? 약질은 원래도 잘 안 펴져요 손가락 자체가 손가락은 딱 펴줘요 약질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손가락 안 붙이고 천천히 하더라도 돌리는 게 중요해요 다른 손가락이 안 떨어지게 돌리는 게 중요해요 인사표지 말고 자, 이제 새끼손가락 갈게요 자, 이제 새끼손가락 갈게요 자, 반대로 돌려주시고 자, 손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 꾸준히 하시면 어디에 좋을까요? 네 맞아요, 네, 치매에 넣으면 좋다는 거죠 자, 이거 또 봐요 자, 이거 또 봐요 자, 엄지랑 새끼 자, 이거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바꿔 하면 이렇게 바꿔 했죠? 자, 검지부터 갈게요 다시 엄지랑 검지 검지랑 검지 자, 바꿔 하면 요렇게 바꿔 하면 요렇게 바꿔 하면 요렇게 바꿔 하면 요렇게 자, 다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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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가면 안 돼요 이비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요 머리가 지납니다 오른쪽하고 오른쪽 엄지 네, 똑같이 왼쪽은 새끼로 갈게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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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됐네 아무래도 바꿔! 자, 학교적인 땡땡땡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요 자, 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와아 막내 학생 무리에 지간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드레! 드레!